달려나 방탄! 오늘 방탄 가요 아닌데? 한 번에 돌아오면 방탄 가요 그렇죠? 방탄 가요 방탄 가요 이거 아니죠? 됐어요 달려나 방탄의 주제는 방탄 가요 방탄 가요 이번 게임에서 진 팀에게는 벌칙이 아 벌칙 진 팀 형 지금 벌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혹시 진 팀이세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섭섭하라고 지금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아무도 없어서 안 쓰고 있어요 주옥 좀 해주세요 해줘요 빨리 이야기 해줘요 빨리 오프닝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간식하다가 입고 있었어 진이 형 팬분들이 그래도 형 얼굴 보고 싶을 텐데 네 잠시만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 관심 한 번 받으면 이거 이거 그거 CG 해주면 안 되는데 이게 빛 이렇게 쫙 열리는 거야? 자 가자 가자 됐어 네 뭐하죠? 일단은 팀을 정해야 되니까 오늘 팀 정하기 게임은 은호입니다 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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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정식 출신이다 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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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싱 와일드 카드 댕싱 와일드 카드 댕싱 와일드 카드를 댕싱 와일드 카드 댕싱 와일드 카드가 추가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카드를 협시가 내면 지민 씨가 춤을 추셔야 됩니다 왜요 그리고 플러스 4 카드가요 플러스 4 저요? 협시가 4 내시면 지민씨가 내장을 먹어야 돼요 그래 이 플러스가 공격 카드인 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저는 1등합니다 저는 1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판은 제일 흥일 것 같아요 머리 잘 자를까? 흥미로운 환하네 흥이신 분이 팀원들을 정하시면 오케이 바로 실전으로 가시죠 바로 실전 하죠 바보들 많을 것 같은데요? 바보들 원래 바보가 재밌는 거야 이긴 사람 오른쪽으로 하기 가위 가위 보 너무 안 됐잖아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자 우리 다 빼내자 가위 가위 보 강 있게 넘어갔네 양준이 형부터 오른쪽으로 오케이 한사풀 보고 죄송합니다 정국씨 어떻게 받아보시죠 플러스2입니다 받아보시죠 안 돼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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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랩은 슈퍼사케 호캉마 아우 열차 열차 아우 잠시만요 그럼 전 이제 뭘 너 이제 부자야 플러스4 없으면 그냥 먹어 춤 한번 추면 안 돼요 이거? 카드도 먹어 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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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다 카드 우산에 긁을 거 많다 전가요? 전가요? 그럼 암호가 내면 되죠 이제 아우 너머 너머 진 슈퍼사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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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은 어우 어우 자 여기서 렛츠고 5쯤에 아우 4장 에이 난 열자 예 자 카드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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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사 자 가겠습니다 형 제발 내가 가진 숫자 중에 하나 너 먹냐? 먹냐? 먹을 거 같아 먹었어 어차피 먹을 거 같아 구멍? 구멍? 1번 비슷한 거 있어 6번? 댄싱 와우 댄싱 스타 아우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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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초 어떻게 돼요? 아 안 붙여야지 안무 기울난다 안무 기울난다 안무 기울난다 안무 기울난다 자 고장났는데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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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니 이거는 약간 웃긴 노래 틀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안무 정국이 춤 틀렸으니까 한 장 먹어요 와 왜 우리가 원하는 건 로스트 안무였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맞다 아니 원하지도 생각도 못했어 이 사람들이 말이야 렛츠고 이거 안무가 낼 수 있는 건가? 아니 저 안무가 낼 수 있어 형이 정하는 거구나 형 뭐예요 네 저 모란색으로 알겠습니다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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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지 뭔 소리지 너 먹었잖아 당신은 스킬입니다 넌 먹었으니까 당신이 좀 천천히 형 때문에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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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파란색으로 바꾼다고? 갑자기 왜 너한테 그냥 내지 왜 이러십니까 진짜 맛있겠다 고마 어 6이었고요 호비 형이 안 돼서 제가 호비 형 얼굴에 대죠 오케이 알았어요 드세요 드세요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왜 이러세요 정말 드세요 하이 하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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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가 너무 형이 내고 망쳐 지금 슈가 형이 한 두 장인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슈가 형이 슈가 형이 슈가 형이 나온 것 같은데 헤이 갓 스테이서 잘 추는 애들만 버리네 무슨 노래 나올까? 과연 소음아, 우리가 블랙퍼프 안 나오지 다 찬다 인정해, 인정해 이거 인정한다 같이 나오다 야 오케이 형, 너무 괜찮았어요 순마력이 높아졌습니다 한 장만 먹어요 안무 틀린 것 같아요 고래가 이렇게 수영하진 않아요 고래가 저녁에다 이렇게 수영하죠 생각하는 게 헤어밖에 없죠 차이름은 좋았지만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카드 색깔 색깔 너 정해줘 아 블루 블루 오케이, 블루로 춤춘 사람은 블루 킥고잉 블루 아까 두 장까지 갔다가 계속 먹네 형 몇 장? 야, 잠깐만 슈가 형 한 장이다 야, 빨간색 가야 된다니까 빨간색? 빨간색 가야 돼 이거 한 장이에요? 아니 형 맞네 무슨 색일까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블랙 오케이, 일단 내가 색깔 바꿨는데 저 형은 아, 저 형 저런 사진감이 왜요? 그냥 블랙 정국아 정국아 빨간색 가야 돼 진짜, 진짜 빨간색 가야 돼 빨간색 가야 돼 빨간색 가야 돼, 정국아 빨간색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왜, 왜, 왜 감이야 아니야, 정국아 빨간색 가야 돼 봤지? 빨간색 가야 돼, 정국아 빨리 게임 끝내고 지금 볼게임 그래야지 정국아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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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은호 자, 그러면 어? 나 아니야, 나 빨리 여기로? 맞아 그럼 나지 일단 자, 좋아 좋아 앞으로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 애가 오래 하는 거는 와, 나 진짜 숟가락을 막아야 돼 매번 용서 먹네 나를 막아서 뭐 할 건데? 본 게임이 요즘은 안 돼 형아, 다음 순서를 바꿔야지 순서? 와, 잠깐만 나냐? 맞아 그래야 윤기한테 안 넘어가니까 잘해 맞아 레슨 스파이 레슨 스파이 레슨 스파이 레슨 스파이 레슨 스파이 레슨 스파이 아, 나오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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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뭐야? 야, 처음 봐봐 진지해서 그래야 돼, 콘서트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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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약간 좀 필리 났다 야,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어 자, 쟤가 특파크 줘 뭐라 해 아,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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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란색 할게 진짜 그렇군 이거 자, 이거 어떻게 내 팀 정하면 되는 거야 이게? 자, 드디어 트레이닝 첫 번째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게임 내가 그린 노래 내가 그린 노래 내가 그린 노래요? 노래 아, 노래 노래 스피드 퀴즈구만 릴레이로 릴레이로 한 명씩 나와서 제작진이 제시하는 노래 제목을 그림으로 그리셔야 하고요 제가 맞히신 개수만큼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숫자가 많잖아요 이거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 한 명 데리고 오셔도 돼요 오케이, 한 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정하십시오 네 저희끼리 할게요 그래요 김석진 팀 있잖아요 네, 진 팀 대신 이름만 김덕진 조합 팀 명을 구호를 외치시고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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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조합 좀 신선하다 신선한 팀 프레시 어때? 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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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부터 남중 킹만 보시면 됩니다 남중 팀 갑니다 준비 시작 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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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삐이 왔다 아니 아니, 저 그리 좋은 거 보고 삐이 왔다고요? 어, 삐이 왔습니다 오, 요즘 좌생 김석주의 쩌! 김석주의 쩌! 재호 많이 했을 때 깜찍 쩌! 홍, 재호! 매직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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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창인 줄 알았어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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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아, 재호, 대단한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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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쉽지? 기대해도 좋아, 렛츠고 아, 재호! 1북 킥! 야, 우리가 이겼어 대단한데? 와, 제이, 제이 케이 대박이다 인간 슬롯이랑 붙여버리자 그림 잘 그렸다 야, 이거 진짜 한 발 맞춰야 된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갑시다, 빨리 빨리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자, 케이 형! 노 타임, 노 타임 저기야, 지금 시간 없어 We don't have time, you know? 김석주! 핸드폰 줬어야 돼 와, 대단해 와, 대단해 난 I go to less 난 2대1입니다, 지금 아마, 아마 얘 태형이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각종 수록법이 다 튀어나오네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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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재형, 쏘아 재형, 거잉바다구 김석주! 뱁새 이게 뭐지? 제 선물이 뭐야? 최고? 최고잖아 아, 뭐야? 얘 온지야? 뭐야? 김석주! 이거, 이거야? 위에 블랙핑크 파트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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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결! 하루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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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찍은 과정 보여줄까요, 이제? 네 아, 예 가능? 가능? 그냥 이 기기를 과정 보여주세요 과정을 보여주세요 과정을 보여주세요 과정 보여주세요 여긴 텔레파시 보내야 텔레파시 사람 있구요 김석주! 던져 저게 왜 던져요? 목적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만 더 그려봐 김석진 목 졸라 우리 거기에 이런 게 있었어? 김석진 김석진 민지 기억하는 거 아니야? 김석진 탈규장 탈규장 뭐지? 제형 잡아줘 저게 뭐야 잡아줘야 바로야 된다 바로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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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오래 목 아파 당황했는데? 보여주세요 그리는 거 뭐지? 제형 김석진 김석진 아 아 대박이다 아 신기해 뭐지? 나 안 보여 그림이 뭔데 이거? 김석진 너무 느려 김석진 위험을 내 풀려고 제형 제형 잡고 들어가시 네 김석진 아니 졸때만 보이면 어떻게 알아요? 고민보다고 아 왜 안 보이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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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보인다고 김석진 달래라 방사 아 어떻게 정국이 가르친 것 같은데 정국 아 제형 고민빌라 아니니까 아 아 김석진 다음 파이틀곡이에요? 미쳤나 봐 뭐야 저거 뭐 다 뜬거냐 어떻게 제형 소우주 아 소우주 한번 밀어볼 제형 상남자 아 뭘까 뭘까 저게 뭐야 저게 한 명은 몸이 분리되는데 이렇게? 아니 저게 뭘 도대체 뭘 그린거야 진짜 극은 못 그린다네 뭔데 김병희와 이 졸라기 그가 졸라기 그가 졸라기 뭐지 나 나 보이지 않아 귀 아 김태형 아 아니 김석진 21세기 소녀 제형 엔소 이거 뭐야 저 뭐야 감자야? 감자 아니에요 감자? 감자네 감자 김태형 김석진 이사 이사하면 집부터 그렇겠지 장 꿨어요? 제형 아이돌 아 아 아 아 아 자 오케이 자 책상이죠 어 아 김석진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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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지 못한 진심 오케이 오 여러분 조심하고 풀네임으로 해주십시오 오케이 김태형 표정 아 김태형 표정 발 떴죠? 너는 참 사람 참 아니 표정까지 그린 표정 저게 뭔지 모르겠 아 제형 저게 맞아 비슷한 말이에요 김석진 마이트라 어떻게 마이트라 근데 마이트라 김석진 10점 괜찮아 괜찮아 제형 I'm fine 제형 지금 1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형 지금 짠이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 나도 그거 하고 아 이거는 진짜 진짜 빨리 하는 사람이 인자다 일단 이거 먼저 갈게요 제형 뒤에 있어 저거 석삼자잖아 비터진 줄 알았다 이제 순서가 우리 차례 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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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재형 런 아 몸 아파 아 재형 와 석삼자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아시겠어요 아니 안돼 이거 아이돌도 힘들었어 레이킬라이시 아이돌은 좀 심했어요 형 아니 아이돌도 보통 그 아이돌 스타를 보이잖아 형 형 형 그걸 보여줘 야 진짜 이거 이거 딱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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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면 안 나 알았어 딱 볼게요 자 화살표 보안 제형 제형 정복 I need you 네 뭐야? 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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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형 재형 아니야 아니야 김석신 I need you 순위가 이따기 하락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딱 보면 안 나 딱 보면 모르잖아 우리가 딱 봐서 모르는 거야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은 뭐야 아 아 아 아 김석신 김석신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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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 같은 거 있었는데? 아, 재이형 낙원! 낙원 이거는 제가 먼저 하셨는데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아니지, 낙은 사람, 사람이 떨어지는 걸 그래요 너무 장기하잖아 낙낙만 그렸어야지 아, 이건 진짜 야, 여러분, 이거는 제가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아라, 차원의 만큼 거저 주는 건 없었다 나 김석진인가 재이형인가? 재이형! 재이형! 김석진! 호! 김석진, 김석진! 뭐? 이사 심부리면 홍하님 이사 둘 중에는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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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해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다음 다음 걸로 가면 되죠? 오케이, 다음 미션으로 갑시다, 여러분 오케이, 네스트 미션 자, 이번 두 번째 게임은 노래 소절 마치기입니다 몸으로, 이제 그림이 아니라 몸으로 그 노래에 춤을 추셔도 안 되고요 이번 게임에서도 문제별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재밌게 도움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춤추면 안 돼요 자, 태형아 렛츠고! 이렇게 순서대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제목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파트 소재로 알려드릴게요 뭐 그건 알아서, 알아서 제이홉 제이홉 윈스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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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플레이 파트 2 제가? 뭐야, 이거 알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게 무슨 소리? 윤기 파트 꼬마? 아, 그래 이상한 꼬마 자, 숨쉬는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숨쉬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숨쉬는, 맞아 숨쉬는, 맞아 숨쉬는, 맞아 숨쉬는, 맞아 숨쉬는, 맞아 숨쉬는, 맞아 야, 이거 정확히 맞추기 싫으라고 했는데? 자, 자 니가 맞출 수 있어요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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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취해 마치 디이홉이 쏫 한 손에 술잔 다른 손에 등틸쏫 야! 이상한 새끼 그래, 이게 제목이 뭐였지? 아니, 하지마 왜 그래? 전화했어 전화했어, 전화해 아니야, 아니야 약속해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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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이 와? 제이홉이 와? 내가 제목을 몰라, 제목이 뭐야? 제목을 몰라 제목을 몰라, 모르는데 제목! 제이홉이, 제이홉이 제이홉이 아, 그냥 에어플레인 아니요 뱁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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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 윙즈 코끼리가 날아 코끼리가 날아 이게 뭐야? 코끼리 아저씨 아니야! 아니라고! 코끼리잖아 코끼리가 코끼리가 날아 코끼리가 어떻게 날아 코끼리가 어떻게 날아 아, 이게 무슨 걸로 있다고? 이 형, 아까부터 표현을 너무 못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코끼리 고양이 에벌레 에벌레 에벌레가 에벌레라는 게 에벌레 나비 아, 역시 에버러프라이 그렇지 자, 보러프라이인데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데요 자, 꿀 먹잖아 자, 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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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아는데 아, 그리구 먹는 거였어? 굳이 이거를 소절 꿀잠이네, 진짜 이거 버러프라이 아, 진짜 버러프라이 아, 진짜 버러프라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답 아, 아직 안 끝났어 내게 약속해 아, 그래서 이걸 했다 아, 쉽지 않았다 아, 쉽지 않았다 제목본 제목 몰라요? 설마 모르는 제목이에요? 자, 일단 제목 제목 제목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작은 것들을 해야지 아, 김성씨 김성씨 봄날 어? 굶다, 오케이, 굶다 굶다, 굶다, 굶다 굶다, 굶다, 굶다 김성씨 조금씩 아, 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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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끝 허공을 떨어뜨린 자 틀번질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뭔지? 아, 이거 뭔지? 진짜 웃긴 하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아무런 건 없어서 자, 제목부터 제목 자 사랑이 사랑이 사랑하다가 맞잖아, 이거 맞어? 태블릿 PC 같지 않나? 태블릿 PC 뭐지? 뭐지? 무슨 맥혀서? 여기 맛집인데? 저 사랑이 눌렀어 아,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좋아요 아, 러브메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러브메이지, 러브메이지 자, 러브메이지 맞췄죠? 러브메이지, 오케이 뭐해? 아, 오케이, 그럼 우리만 믿어야 해 두 손 놓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룸이 형 찾으려나? 아, 진짜 알았어 기대자 아, 두 손을 잡다 네, 아니면 믿어야 해 두 손은 뭐해야 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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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 형 빨리 하면 돼, 빨리하면 돼 자, 재이 형 자, 재이 형 자, 재이 형, 러브메이지 우린 우린 믿어야 해 두 손 놓치면 안 돼 오케이, 맞췄, 맞췄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어, 어, 엇 아, 정리하게 남지아 서투더야 해 야, 이거 니가 우리는 거야 이거 이 c 너무shift다 그러니까 자, 갑시다 자, 모이죠, 모이자 모이자, 지민 제가 못해요 뭐가 있어? 뭐 홈이야? TV 들어왔어 제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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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텔레파시야 나는 이 차 짜리는 거 봐라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나 진짜 안 봤어 나 진짜 안 봤어 진짜 웃기다 이거 이게 뭐지? 아 오케이, 4번 들어왔시 4번 들어왔시 진정의 방탄 진정의 방탄 진정의 방탄 진정의 방탄 저게 뭐지? 너무 조그만한데 얘가 개미 나오는 거 러스트 러스트 개미들이 알고 있었는데 김동태 김동태 어디로 가는 개미를 본 적 있어 진정의 방탄 개미를 봤어요? 심지어 내 파트야 제이형 개미를 본 적 있어 나는 보내기를 찾는 법이 없어 땡 제이형 김동태 어디로 가는 로스트 말하고 로스트 말하고 개미를 본 적 있어 나는 보내기를 찾는 법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고거리 미려 없지 아 나 내 파트인데 아 진짜 안 된다 제이형 패스 오미 난 강해 패스 오미 라면 제이형 그 한국맨 아 제이형 쩔어 아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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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짓말 제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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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방탄 스타일 거짓말 왜 누가 나 대박이다 왜 이걸 이거로 표현한 건 뭐냐 왜 이러지 오케이 다들 여기 가면 시작해 하 표현 자 손으로부터 갈게요 왜 이렇게 원이 잡는 거 같아 제이형 뭐지 뭐지 나 원 나 혼자서 맞춰야돼 괜찮아 동쪽만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돈 뽑고 올게 이륙재 나 원 나 원 멈췄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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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갑자기 왜 끝으로 가요 컴온 컴온 나 원 나 원 제이형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리지 않아 아니 근데 음이 좀 이상하다 나 원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달릴 필요 없어 아니 근데 음이 좀 이상하다 제이형 제이형 넘어가 넘어가 제이형 맞았어 맞았어 갑자기 음이 왜 나와 왜 랩 파트를 안 나오냐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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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투 셋 두 셋 두 셋 아니야 1,3,4, 두 번 crack 아 이걸 어떻게 보면 표현해 1,3,4,4,4,4 너무 표현할 수 있지 여기서 터지 마세요 눈은 올라가 이거 의미 맞지 자 1,3,4,4,5 나의 이름이었구나 너는 나의 빛이었는데 오, 맞아요 뭐라고 하지 말아봐 내 파슨데?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빛이었는데 한 글자 틀렸어요 너에겐 이름이 없구나 제목 말해야지 낙원 134430 134 저기요 13433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이거는 진짜 어려워 랩파트 나가면 진짜 어려워 형 표정보고 제목을 이렇게 어리지면 안될 것 같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국야 마지막이야 너는 별이야 아 시간이 없어 서둘러 아 잠깐만 내 파트인 것 같은데 내가 스누리인데 아 이거 내 파트야 맞아 맞아 내 파트야 그대만의 별 아무 일 없이 빛나면서도 가장 빛날 시간에 난 그대만의 별 아무 일 없이 빛나면서도 가장 빛날 시간에 난 그대만의 별 아무 일 없이 빛나면서도 가장 빛날 시간에 난 맥 맥거? 맞아 맞아 헐 것 같아? 속이 아니고? 잠깐만 맥스고 오케이 이제 그런 말 안했어 헐 헐 헐 어떻게 맞출거야 자 기회를 줘봐 김석지 헐 헐 그대만의 별 나는 고개 속여 김석지 김석지 헐 헐 헐 헐 헐 헐 난 그대만의 별 가장 빛날 이 시기에 가장 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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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형 아 이거 진짜 어렵다 그대만의 별 가장 빛날 시간에 맥스고 잘하네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 정수는 공개하지 않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너무 처참하게 찍고 있습니다 너무 처참해가지고 자 다음 세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세번째 게임 렛츠고 노래 제목만 맞히면 되는거죠?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와 너무 쉽게 해 지가 좋아 좋아 에러 맞히면 하나 둘 셋 형 쇼합니다 쇼합니다 됐겠다 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네 난.. 난 형만 믿을게 나만 믿어? 오케이 이거 누구를 위한 게임인가 이거 누구를 위한 게임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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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